어이 뭐야! 됐어 가보자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타자가 장효조 21홈런 이중범 20홈런을 기록중인데 요거를 40홈런을 넘기면 요거 요거를 깨면은 이제 고척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키움 레전드를 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시간정도 꽤 안남았죠 이제?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볼게요 이제 자 됐다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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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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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거같애 지금 김동준가? 오케이 됐어 좋아 앗차! 자 김동준 3홈런 달겨버리고 어? 장효조 안줘? 기회를? 아이씨 장효조 기회를 안줘? 아이씨 잠깐만 됐다 왔다 왔다 왔어 김동준 됐다 됐어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장효조 개입 바로간다 노려야 된다 장효조 지금 스킬이 뭐야 언끗게 아 또 결자해지네 또 아이씨 하지만! 하필 또 결자해지네 죽었대는구나 아이씨 김동준까지도 일단은 후보건에 넣어야겠다 멀티닝이야? 어? 끝결툼에는 야 할만하다 팝 꽂자! 그렇지! 이거다! 오케이 왔어! 자자자 이제 이제부터 폭발합니다 22개 23개 장효조가 22개 됐다 장효조인가 바로? 오케이 장효조 바로 어퍼로 조져버림 무조건 어퍼밖에 없지 그럼 그렇지! 좋았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오죠 여기에서 장효조가 쳐야된다 쳐줘 그치! 역시 패선조가 희망이네 오케이! 백투백 그렇지! 백투백투백 가자! 야 아까 케이다! 극투스다! 좋아! 홈런 25개 좀 된다 근데 보자 어 그렇죠 장효조 25개 장효조가 제일 이제 이력하다 종범신보다도 15개 기아 매직놈버 7나왔고 저도 홈런 매직놈버 15나왔 어어엇! 와 배원 끝 젠장 파울 다음 홈런 가야지 살랑살랑 호이! 그렇지! 컴온 컴온 컴온!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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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야 14개나왔어 14개 야 마이너스 14개 럴 그렇지 13개 이야! 좋아! 가자! 가자! 장효조 가자! 죽어! 그렇지! 좋았어! 됐어! 야 몇개야 이제 마이너스 12개지 이제 12개 어 야 라켓이면은 야 지금부터야 돼 지금 라켓뜨시면 초반에 좋았어 좋았어 라켓뜨시면 초반에 초반에 기록시를 보자 일단은 타자가 29개 친 것 같은데 그쵸? 29개 이제 원탑이네 그렇지 야! 마이너스 10!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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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0 여기 사람 투셔야 돼 상대가 점점 쎄진단 말이야 오케이! 마이너스 9 좋았어 오케이 됐다 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제 마이너스 8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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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32개 야 일단은 예상치도 못하게 어 플랜티언 냈어 일단 잠깐만 맞고 스킬은 라팔끄 어 야 라팔끄 지금 헬멀하나 걷어올리자 오! 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좋아 근데 어쨌든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사람을 가구퇴 시킬 수는 없잖아 그쵸? 오케이 백투백 아 존곰신 오랜만에 치네 호나 우와 백투백투백 미쳤다 아이씨 와 백투백투백투백투백 이씨 야 이거 뭐야 나 처음이네 이거는 우와 이씨 나 이건 처음이야 살면서 슈퍼 떡 따기 진짜 해줘야돼 해줘 형 해줘 해줘 그렇지 마이너스 6 좋았어 마이너스 6 5개나 맞다고? 아니잖아 6개나 맞잖아 거짓말하지마요 6개나 맞잖아 아직 멀었어요 아직 스킬이 뭐냐 하 108이면 헬블만 할 것 같은데? 병살만 제발 아우 이씨 진짜 아우 병살 진짜 이씨 최악이다 혼나 맞추면 병살이 뭐고 아 코너 여기서 역전까지 하면서 홈런을 날려버리자 여국이 되어라 아 나이 진짜 그대로죠 끝결 나이스 으악 아 아 아우 진짜 왜케 안쳐지야 아 야 언 끝잠 그래도 시글초니까 아 아아 돌이잖아 아아 왔다 어 왔어 타이밍이 왔어 너 뭐야 언 끝클 앞부터 클리어 런 자 월티이닝 좋아 지금이다 꽂아버림 오케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아 6개에서 아 마이의 6개에서 안깨지네 뭐야 이번에 뒤에 놨는데 호음인을 쳐야 되는데 안타 나오네 자꾸 아 c 초구 아 Đây 아 안타맛 나와 아 초반에 잘 쳤는데 진짜 홈런 몇 분? 12분? 11분? 아 이제는 힘들거야 플리티넘이라서 아 진짜 절대 안 쳐지네 진짜 와 진짜 홈런 절대 안 쳐지네 진짜 10분 9분 나오는 9분 아 아 아 아 플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홈런을 또 김동주가 치네 차라리 처음부터 설계를 김동주 했어야 되는데 장유조가 아니고 김동주가 훨씬 잘 치는데 아 아 장유조 안 쳐진다 안 쳐진다 장유조 이제 방망이 식어버렸다 김동주가 26개 아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 그러니까 갑자기 장유조가 슈퍼 똑딱이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사실상 시간상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 돼 아 아 심각하게 못 치네 갑자기 왜 이렇게 못 치냐 저기서 이제는 홈런보다는 이기는 마인드로 가야겠다 이긴다는 마인드로 다운 중이 난다 어 장탄가? 아이스 어 어 아 아 와 호수비까지 쳐나고 있네 진짜 아 와 아 너무 심하네 진짜 아 아! 또 이개질냐 왜! 선동련 나와 선동련 이럴때는 야야야야 야 시간 끌자 시간 끌자 이거 시간 끌자 요거 시간 끌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는 지면 안돼 이제 12시 넘었다 아 다행이다 과연 이제 플레이로 마무리 짓는지 티오르르 마무리 짓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무효 처리 무효 됐습니다 무효 빵빵 나왔죠 으왁或者 야! 그래도 플레이로가 됐다 다행히 있다 어우 씨 막판에 잡아가지고 플렌트기 쏘는데 다행힣 다행힣 라 드디어!!! 저 플레틴 섬 와 홈런 아 홈런을 40개 했어야 했는데 그건 실패했는데 한 시간만 더 했으면 되겠다 진짜 이거 아 너무 아쉽다 아 34개에서 멈추는 게 너무 아쉽네요 진짜 일단은 내일 모레까지잖아 이전까지 키움 부정을 열어야 했는데 아 진짜 이제는 뭐 모냥 빠진 거 뭐고 없고 이제 안 돼 아 저는 랭데 하위로 떨군 다음에 뭐 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 채팅 보는 사이에 지나갔어 그럴 순 없다 그런 가오 떨어진 행동을 제가 할 수가 없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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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모냥이 너무 고맙소 이제 해금 또 하지마 그냥 다 빼 해 해금도 해금도 필요 없음 탓을 약해져도 돼요 이 정도까지만 하 결국 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어쨌든 절반의 성공 플레이를 갔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